1월 25일 화요일에 일본 사이타마와 시조오카의 지진 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같은 날에 도쿄의 마치다시에서 땅울림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바라키연에 지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쿄의 땅울림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지난주 오이타현에서 땅울림이 있은 후에 1월 22일 토요일 오이타현과 미야자키연 인근 앞바다인 슈가나다 해약에 규모 6.6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1월 25일 화요일 도쿄의 땅울림 이후 이바라키연에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도쿄 수도지카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1일 초승달을 앞두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일본 최북단의 부동항인 호카이도 와카나이에서 정어리 때가 나타나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라는 이야기가 SNS상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4년 전 2018년에도 호카이도의 와카나이에서 멸치대가 나타난 이후에 두 달 뒤에 호카이도 네무로에서 진도 5약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시마네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호카이도 최북단 와카나이에 정어리 때는 1월 25일 오한시에 호카이도 최북단 소야지방 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2.7의 지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작년 8월 15일에 규모 2.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5개월 만에 호카이도 소야지역에서의 지진입니다. 최근 중앙구조선 단층떼 부근에 화산폭발과 지진 증가를 인하여 불안해하시는 일본인 분들이 많으시고 SNS를 보면 새벽에 잠을 못 잔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고 방독면을 옆에 두고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바로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등등 2022년 1월 27일은 일본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일본인 분들은 작은 것부터 준비하시면 어떠실까요? 가령 옷장 등을 잘 고정시켜서 지진 시에 피해가 없게 하고 지진 발생 시에 어디로 대피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성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진 대피소에서 혼자 계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피난 시에는 가족, 특히 남성분과 함께 대피하셨으면 합니다. 막상 대피한 이후에 대피소에 생수가 부족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 키를 그대로 두고서 대피를 하셔야지 자동차 키를 빼놓고서 대피하시면 절대로 안되십니다. 특히 2월 1일 초승달과 최근 같이 지진이 간헐적으로 오래 멈추는 현상 그리고 남태평양에서 계속되는 지진들과 화산폭발 등의 위기에는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해안가의 외출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특히 도쿄에 땅울림 현상이 있었다고 하므로 도쿄에 살고 계시는 일본인 분들은 2월 1일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일본을 위해서 항상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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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